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썸네일의 이름들 적힌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명품 가방을 받았 을까 저는 전혀 그렇게 믿고 싶지 가 않은데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 문제를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그룹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냥 시작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품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사람이 타고난 그런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공계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과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글 쓰는 재주도 있고 노래 부르는 재주도 있고 저는 오래된 그런 영어 팝들을 좀 자주 듣는 편인데 그러면 항상 생각이 정말 사람은 다양하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정말 다양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인생은 투자다 또 인생은 준비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생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이 갖고 있는 강점 위에 자기 인생을 구축하는 것이 좀 잘 풀리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자기 삶을 통해서 꽃을 화려하게 피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식이 강점 자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이렇게 장기 장기 위에 자기 인생을 구축한 사람들은 대부분 좀 인생에서 수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람이 다양하게 태어나고 다양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분야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성과가 과실이 별로 없죠. 정치에 전혀 이렇게 익숙치 않고 잘할 수 없는 사람이 정치판에 기울이거나 또 세일즈를 전혀 잘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일즈 판에 기울이거나 그렇게 하면 노력하더라도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 익숙한 분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데서 이제 능력을 한껏 발휘해야 그래야 과실을 수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강점 위에 구축하라 이 내용은 아마 피터 드럭크 교수의 그런 전서 위에 있을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확장해 가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들 보게 되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본질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력 위에 사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문득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막 시작하기 전에 이 0번이라고 붙은 것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여러분들 떠오른 생각을 그냥 인트로의 시작 부분을 가볍게 한다는 점에서 아마 이렇게 인생을 강점 위에 구축하라라는 부분은 이번에 엑스포 유치전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표한 거지 않습니까 대개 뭐 신문들은 대부분 다 가리는데 조선일보도 보니까 뭐 반성은 안 하고 지금 뭐 앞으로 부산이 재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용은 그런데 아멘